러시아 강사 다샤쌤 입니다 저희 벌써 13번째 만남 시작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여부 묻기 입니다 너 내 친구 안돈 알아? 누구누구를 아는지, Знать 동사를 이용해서 물어볼거구요 이 러시아사람 알아? 또한 알아지만요 이 라는 지시형용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에 대해서 노래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무엇무엇에 대해 라는 전치사 오늘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를 아는지 물어봐요 되어있는데요 단어와 표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부서이구요 알다, Знать 여기 보시면은 네 변화형이 써있는데요 일식 변화합니다 그래서 Я Знаю, Ты Знаешь, 아니 Знаю 이렇게 변합니다 남자아이, Мальчик, ГЕ, САБАКО, 도우미 어시스턴트, Помощник, 예아다, 많이 마치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샤랑 수민이가 나왔네요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내 친구 안돈 알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네 알아 라는 동사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그래 나 안돈 잘 알아 네 부서 잘, хорошо 를 이용해서요 나, 야 хорошо знаю 안돈 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대화가 이뤄졌는지 자세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Знать, 무엇무엇을 알다 라는 뜻이구요 네 타동사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친구 안돈, 마이부드루가 안돈아 얘가 대격형인데요 마이부드루가 안돈아 여기 보시면은 안돈은 살아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활성명사, 대격형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남성 불활성명사, 단수, 대격형은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냥 단수의 주격형이랑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8강을 되짚어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활성명사, 단수, 대격 네 남성을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대격에서 정말 관건이었는데요 여기 좀 포인트가 있어요 활성명사의 단수 대격형은 단수 생격형과 같다 라는 이론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유형용사와 함께 소유형용사 뭐예요? 나을, 너을 뭐 이런게 있었어요 네 남성명사, 여성명사의 대격형태는 아래에서 저희가 볼 거고요 보시면 중성명사는 대격이 주격과 같기 때문에 중성명사는 따로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형용사 기본형이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세하게요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유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단수 대격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남성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 스튜디언트, 주격이에요 살아있죠? 대격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보 스튜디언트 네, 모이의 어미가 탈락하고 이 볼을 넣어서 마이보 스튜디언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이 스토, 이거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격이랑 대격 똑같이 모이 스토 그대로 옵니다 자, 뜨보이 꽃, 너의 고양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네, 고양이 살아있죠 그래서 대격 형태로 뜨보이 꽃, 네, 여러분 여기에서 강세를 여기에다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뜨보이 꽃, 이렇게 바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뜨보이 꽃, 이거는 너의 연필 그래서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격 형태 뜨보이 꽃,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보이요, 이츠 네,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보이요, 이츠, 세르기 세르기이는 살아있는 인물이니까 이보이요, 이츠, 세르기야 이렇게 바뀝니다 대격으로 이보이요, 이츠, 무지 네, 무지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대격에서도 이보이요, 이츠, 무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나시, 이그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의 이그를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격으로 해서 나시와 이그를 이렇게 바뀌고요 나시 슬라바르 우리의 사전 바뀌지 않겠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대격으로 나시슬라바르 이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당신의 소년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대격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살아있지 않아서 대격으로 그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여성을 한번 볼게요 여성, 주격, 대격 소유 형용사 플러스 된 거를 볼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서는요 절대 중요한 포인트는 아 를 우로 바꾸고 야 를 유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격일 때는 마야 스튜디안카 대격일 때는 야 를 유로 아 를 우로 바꿔서 마요 스튜디안코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럼 여기 마약곱났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로 바꾸라고요? 야 를 유로 아 를 우로 바꿔서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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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마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뜨바야 부찌써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새 이런 뜻인데요 이때는 야 를 유로 아 를 우로 해서 뜨바야 부찌써 너의 펜 대격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뜨바야 로츠고 그쵸? 야 를 유로 아 를 우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보이요 이흐 그들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쫓자 이렇게 되는데요 숙모나 이모라는 뜻이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야 를 유로 그래서 이보이요 이흐 쫓죠 그의 숙모 그녀의 숙모 그들의 숙모 그래서요 대격 형태 야 를 유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그의 노래 한번 바꿔 볼까요 여러분 예스냐 야 를 뭐로 바꾸라고요? 유로 그래서 이보 예스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나샷맞지 되어있는데요 여러분 대격에서 미야키스나 바뀌나요? 여성 미야키스나? 네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 형용사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나샷맞지 그래서 나샷을 아 를 우로 바꿔서 나샷맞지 그냥 이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나샷지즘 우리의 삶 한번 바꿔 볼게요 아 를 우로 바꿔서 그쵸? 나샷지즘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강아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를 우로 당신의 강아지 너의 도서관 당신의 도서관 어떻게 바뀌어요? 아 를 우로 와슈 비블리아치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체 연습을 통해서요 다 자세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샤랑 수민이가 대화를 하네요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수민이가 나 너의 친구를 알아 하면서 두부의 누룩이 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성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너의 여강사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또 누구를 아니? 나는 너의 여강사님을 알아 한번 바꿔 볼게요 대격으로 아 를 우로 바꾸고 야 를 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티 Зна잇 수민이가 야 знаю 두 바이구 프리파바바바바밤 이렇게 바뀌겠죠 자 두번째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사샤가 또 물어봐요 가부원 Зна잇 그는 누구를 알아? 수민이가 온 Зна잇 마이부아짜 그는 나의 아버지를 알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새로운 동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쉘트, 듣다라는 동사였고요. 나샤 우치찜니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여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쉘트, 음악을 듣다 이런 것도 되지만 사실 사람 말을 듣다 이런 표현도 됐어요. 그래서 대격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샤가 가본 슬로쉘트, 그는 누구 말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원슬로쉘트, 나샤 우치찜니처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대화를 연습해봤고요. 두 번째 회화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회화입니다. 이 러시아 여자를 이해하는지 물어봐요 돼 있는데요. 이 라는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어와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칠라비아, 여자, 젠슈나 뭐뭐도 뭐뭐도 내 접속사 두 개 나왔고요. 이,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묻다, 질문하다, 동사, 스프라시벌트, 작가, 삐사진 남성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냐랑 민호가 대화를 하네요. 따냐가 너 이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지목을 했어요. 지시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민호가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표현 그리고 이 러시아 여자도 알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온 루스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대화가 이뤄졌는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타바 칠라비아 까는요. 원래는 주격 형태가 에타 칠라비아 이었어요. 근데 에타 칠라비아 살아있어요. 그래서 남성 대격으로 바꿨을 때 살아있는 활성명사는 에타 바 칠라비아 까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타 루스쿨 젠슈노 이렇게 돼 있죠. 러시아 여자도 알아 하면서 에타 루스쿨 젠슈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주격 형태는 에타 루스쿨 젠슈노 하지만 대격형으로 해서 아르 우로 야르 유로 바꿔서 에타 루스쿨 젠슈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또 나왔는데요. 형용사는 명사의 성수격에 일치하게 바꿔준다.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형용사는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나왔는데요. 주격 형태가 에타 남자랑 어울릴 때 그리고 에타 여성 단어랑 어울릴 때 에타 중성 단어랑 이렇게 어울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따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가 이었다면 또따또는 저를 나타내는 지시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성명사는 그대로 대격에서도 죽격과 같다. 이거를 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설명 볼게요. 이에뚜루스쿨 젠슈노 도시스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목적어가 네 이 러시아 여자가 앞으로 도취됐어요. 이때 그냥 강조하는 대상이 목적어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아 도치도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이 여자도 알아 이런 표현 이 이 두 개 넣어서요. 이여 나요 이에또 칠라비에까 이에또루스쿨 젠슈노 이 이 두 개 넣어서 이 단어와 표현에서 배웠던 뭐뭐도 뭐뭐도 를 넣어서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표를 통해서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단수 대격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성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성은 왜 주격이랑 대격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터 스튜디언트 살아있어요. 이때는 대격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에터 바 스튜디언트 네 에터 세 어미가 탈락되고 오보를 붙여서 에터 바 그리고 스튜디언트 살아있는 대격 형태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터 스토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아요. 스토 책상이기 때문에 대격에서도 그대로 에터 스토 이 책상 이대로 왔습니다. 자 똣꽃 저 고양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고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 고양이 대격 형태로 따보 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똣가란다시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연필 그대로 대격 똣가란다시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자 에터 세리게이 이 세리게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대격 형태로 어떻게 바뀌어요? 이번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에터 버 세리게이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에터 문지 이 박물관 대격에서 그대로 에터 문지 형태 유지를 하구요. 여기 보시면 똣 이거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 이거르 자 대격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따보 이렇게 바뀌어서 따보 이거라 이렇게 바뀝니다. 도슬라바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격에서도 그대로 도슬라바르 유지를 해줍니다. 자 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성 주격에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를 우로 야를 유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에터 스튜렌드다 이 여자 대학생 대격으로요. 에터 스튜렌드 그리고 에터 콤나타 에터 콤나토 이렇게 바뀝니다. 다 부찌쌤 저 세 어떻게 바뀌어요? 두 부찌쌤 그리고 따로 측정 저 펜 두 루츠쿠 이렇게 바뀝니다. 에터 쪼쌤 이 이모 이 숙모 어떻게 바뀌어요? 대격에서 에터 쪼쭈 그리고 에터 피에스냐 에터 피에스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저 어머니 다 마치 두 마치 네 맥기즈낙은 대격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주이슨 저 삼 저 삶이 대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 연습을 통해서요.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샤와 수민이가요. 또 대화를 하는데요. 사샤가 가봇디 비주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야 비주에 에터 브드로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친구가 보여 내 지시 영역사를 써서 대격으로 바꿔줬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여성을 한번 해볼게요. 에터 시코인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예요? 시코인이자 느낌상 시콜라 다니는 네 학생입니다. 시콜라 다니는 학생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콜라 다니는 여학생이 보여 가봇디 비주시 그러니까 야 비주에 에터 시코인이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아 르 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봇디 비주시 그는 누구를 알아? 그러니까 수민이가 온즈 나이 에터 브드 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요. 비비아츠 가수예요. 그는 이 가수를 알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른 동사 한번 사용해 볼게요. 즈바지 부르다 라는 동사였고요. 다 꼬시카 저 고양이 네 꼬시카 여자 고양이입니다. 저 고양이를 부르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요. 이 즈바지인데요. 즈바지는 굉장히 변화형이 좀 불규칙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본 자비옷 네 즈바지 자비옷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온저 겨 뚝고 싶고 그는 저 고양이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회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에 대해 노래하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에 뭐에 대해 이런 표현 전치사 새로운 전치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슈도의 전치격 네 슈도도 제가 격변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전치격 촘 이렇게 변합니다. 부르다 노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얘도요 불규칙하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부른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전쟁 왜 나 평화 세상 밀 여성을 жен스키 사랑 류보 생각하다 누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가로 쳐지고 아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미리 맛보기로 나왔는데요. 아촘 하면요. 우엄무엇에 대해 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로스까지 뭐지 여기도 아촘 돼 있는데요. 무어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꿀뚜락 무서운 스트라시네 자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랑 따냐가 말을 하네요. 민호가 그들은 뭐에 대해 노래해 뭐에 대해 라는 표현 처음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촘 많이 빠이오 그러니까 따냐가 그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네 약간 심오하는데요. 그녀는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오 다음에 이런 모양들이 나왔는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아촘 이렇게 나오면 무엇에 대해서 라는 뜻이고요. 네 전치사 오 를 이용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 가로 안에 오 오 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쓰이는지 이따가 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촘 이 기본 구성이에요. 무엇뭐지 대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오는 단어가 만약에 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멜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써주시고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이어서 단어가 오면은 이때는 오베 오바를 써줍니다. 제가 예시로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토도요. 격변화를 하는데요. 전치격 변화에서 꼼으로 변해서 악꼼 누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 플러스 인칭 대명사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드디어 왜 이런 모양을 썼는지 한번 나와요. 자 아바문예 여기 보시면 자음 자음 두 개예요. 그래서 아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바문예 하면 나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되고요. 아찌비에 하면 너에 대해서 아니엄 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그녀에 대해서 아나스 우리에 대해서 아바스 당신에 대해서 또는 너희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되고요. 아니 하면 그들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빠이웃은요. 뭐가 변한 거예요? 동사 피에치 노래를 부르다 의 3인칭 복수현재형인데요. 얘는 피에치 피에스뇨 노래를 부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피에치 오페로 오페라를 부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 플러스 전치격 아참 아꼼 을 통해서 무엇뭇에 대해서 노래하다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아참 형과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가바리지 그래서 무엇뭇에 대해서 말하다 가바리지 아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생각하다 우리 단어 표현에서 이미 보고 왔습니다. 이야기해주다 또한 또한 아참 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표현들이 나와있는데요. 명사 книга журнал 필름 газета 책 잡지 영화 신문 등도요. 아참 가 합쳐서 뭐뭐에 대한 책 뭐뭐에 대한 잡지 뭐뭐에 대한 영화 뭐뭐에 대한 신문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치격 변화 사실 이미 앞에서 배우고 넘어왔는데요. 우리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오 옵 아바 형용사 플러스 명사 단수 전치격 이렇게 돼있는데요. 오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이거 다음에 무슨 격? 전치격 이거 올 텐데요. 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노비 스튜디언트 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5를 만나면 안오범 스튜디언트 이렇게 전치격 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읽었는데요. 혹시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요. 5강 명사의 전치격 변화 5강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형용사 전치격 변화는 10강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생에 대해서 안오범 스튜디언트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요. 노비 스톱 새로운 책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안오범 스탈디언트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시니꽃 파란 고양이인데요. 파란 고양이에 대해서 O 합쳐져서요. 아시님꽃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시니까란다시 파란 연필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옴 옴 붙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사전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 러는 바뀌지 않고요. 아 러스카 카리에스 검사 러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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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형용사 전치격 변화 어떻게 해요? 오이 예이 를 붙여주는 건데요. 오이 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새로운 여학생에 대해서 아 노바 스튜디언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미가 오이로 바뀔게요. 아 노바 꼰맛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요. 파란 새에 대해서 아시니 피치츠 그리고 파란 펜에 대해서 아시니 로치게 이렇게 바뀝니다. 예이가 붙은 거 보이시죠? 왜요? 연변화 형용사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큰 노래에 대해서 아벌 슈피에스니 그리고 좋은 노래에 대해서 아하러 슈피에스니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삶에 대해서 내 맥기즈낙이 이로 변해서요. 아까리 스케 이슈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제 중성 볼게요. 중성도 중성도 또한 형용사 어떻게 변해요? 옴 옴 옴 어미를 갖고요. 예나 이를 붙여줍니다. 명사에서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새로운 창문에 대해서 아 너바맛게 자 우리 파란 원피스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옴 옴 옴 옴 옴 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큰 기숙사에 대해서 아벌 슈피지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좋은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뭘 붙여줄까요? 네, 강세 법칙 때문에 옴이 올 수 없어서 옴을 붙여준 다음에 아하로시맙시지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에 대해서 아카레스감이미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 연습을 통해서요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샤랑 수민이가 또 대화를 하는데요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껌띠 두 문시 무슨 말이에요? 너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니? 이러니까 수민이가 야 도마요 아루스카이파드로우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 여자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는 남성 바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남성이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어떻게 전치격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껌띠 두 문시 그러면 야 도마요 아카레스감 프리지디엔트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어미가 옴 으로 바뀌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화 볼게요 사샤가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했어요 수민이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다른 표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음이 아픈데 나쁜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뭐에 대해 말해? 아참 아내 가바릿 그러면 아내 가바릿 아플라홈 압시지트 이렇게 바뀌겠죠 네, 압시지트 명사가 중성이라서 옴, 옘 옴을 따라서 아플라홈 압시지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요 회화로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화로 한번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화입니다 사샤랑 수민이가 대화를 하는데요 사샤가 이렇게 물어봐요 수민 내 친구 안 떠나라 내 알다라는 동사 이용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민 그러니까 수민이가 응, 안 떠낼 잘 알아 잘이라는 부사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그는 사샤가 그는 최후배 단편 소설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해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후배 러시아 유명 작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난 누구보다도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부시킨을 좋아해서 부시킨을 자주 읽어 여기 보시면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부시킨을 자주 읽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한번 볼게요 해볼께요 야, 보습 시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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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복을 싫어해서 부시킨을 러시아 러시아 대명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샤가 난 시를 좋아해서 찌비에다 이 말을 자주 읽어 네, 이 또한 그냥 작가 명을 말했는데요 아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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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찌비에다의 말을 읽고 싶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 사이드 표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장편 소설 뭐라고 읽는다고요? 라면 그리고 단편 소설은 러스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로 치고 나비엘라 돼 있어요 네, 영어의 소설이라는 표현인데 네, 영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츠 다잇 이보 또는 최호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냥 작가 명이 작가의 작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요 프라이즈비지니에 이거 작품이란 뜻이고요 프라이즈비지니에 최호바 하면은 최호배 작품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중요한 표현인데요 무엇보다 더 이거 수거처럼 사용되는데 네, 무얼 쉽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난 누구보다도 더 뭘 좋아해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수건데요 여기서 몰쉐는 발쇼의 비교급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비교급을 배웠는데요 네, 발쇼의 비교급 몰쉐 그리고 이거 다음에 생격 푸시오의 생격 푸시보 가 와서요 몰쉐 푸시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따냐랑 민호고요 따냐가 너 이 사람 알아 내 지시용 용서를 쓸게요 그러니까 응 민호가 응, 그는 러시아인이야 그리고 이 러시아 여성도 알아 그리고 라는 접속사 이용해서요 나 나 온 러스케 이 에트 러스코의 젠신은 도시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냐가 그들은 러시아 가수들이야 가수들 복수로 오고요 블라지무르 부이소츠키와 알라프가 초바야 네, 굉장히 어렵죠 이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트 러스케 피츠 블라지무르 비쏌츠키 이 알라프가 초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호가 난 그들의 노래가 잘 이해가 안 돼 네, 잘 안 돼 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 노래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니 오친 하라쇼 하면 잘 안 돼 이런 뜻이고요 아참 마니 빠이 요트 뭐뭇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녀는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해 네, 굉장히 긴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요 민호가 난 평화에 대한 노래를 좋아해 내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이소츠키의 노래를 자주 듣고 싶다 하고 싶다 라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사이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역사에 대한 노래라고 하면 네 아참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스토리아 역사라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서요 옵 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스 미아 비스토리 하면 역사에 대한 노래들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요 미소치까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미소치기 가 형용사처럼 변화해서요 대격 변화해서 미소치까봐 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인지 여부 묻기에 대한 표현들 공부해 봤고요 다음 14강에서는 표사기에 대한 표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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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